1. 제일 아름다운 남북 간의 대표 뉴욕에서 만났단 말이야 첫날이 아니 그래도 선물 교환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캐베라다 전자제품 고것으로 전자제품 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줬단 말이야 고맙다고 그래 이렇게 보니까 엄길성이가 단장인데 엄길성 감독이 이렇게 보고 여배부들도 홍해라니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것봐라 이상하다 그러나 없으면 또 안 받으면 그만이지 선물 받으나 마나지 내가 선물로 먼저 줬다고 다 떼어보면 고맙다고 그러고 다 받더라고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양호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썩거네 그래서 이렇게 쓱 봉투를 이렇게 쓱 내 책 앞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밀더라고 뭐요 그러니까 파도 파시라요 그래서 그래서 뜯어보니까 인민과학과 화폐야 돈 처음에는 뭔가 했어 돈은 돈인데 조선인민과학과 화폐인데 보니까 아니 엄길성이가 감독인데 단장인데 그냥 나다고 말이야 별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사진을 화폐에 찍어 있더라고 기가 죽겠어요? 기가 내가 안 죽겠어요? 내가 심사임당에 동격은 못 되잖아 그런데 저쪽에서는 화폐의 인물에 등장한 사람이다 이거야 소울아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 기 죽지 않아요? 기 죽었지? 그랬더니 홍혈아이가 또 내놓는 거야 홍혈아이도 이미 외우는데 이 돈이 땅이야 참 죽 같아 에피소드야 참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야 참 얼마나 저쪽에서 신경 쓴 거지 Linkбiner 미국rons width 그리고 뵙폐의 인물을 추fried Wenn 뵙 pegar fucking somebody runs 아